깍두기까지 뭐야 오늘은 깍두기도 있어요? 깍두기도 있어 좋아졌네 오늘은 좀 파가 얼었네요 파가 얼었네요 파가 얼었네요 파가 얼었네요 파가 얼었네요 홍고추도 끓는 물 이불에다 해야겠다 저거 석쇠 올린다며 여기다 석쇠 올린다며 불이 좋아서 뚝배기 한참 뒤에 위에 올려서 불이 약해 저거 옮겨줄게 이렇게 캐주얼 맞추니까 도와주고 도와주지 먼저 도와줬잖아 여기다가 해야지 빨빨리 끓지 이게 좋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사람 한입 원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넙 봐봐 안전하게 도와줬어 이불에다 이불에다